안녕하세요 라라언니입니다.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진진자랑 세붐지랑 실비팡임치, 실비배추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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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소시지 고춧가루 이 짝짤의 맛은 어떨까요? 이 짝짤은 인기 때문에 이 짝짤은 이 짝짤은 이 짝짤은 나의 짝짤 이 짝짤은 이 짝짤은 이 짝짤이 이 짝짤은 이 짝짤은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와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periodically 고춧가루 수박볶음밥이나 마카롱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. 얜 노른자가 입어버렸어요 아까 너무 반풍자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짐짐짜라 짜장라면 3봉지 짐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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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이렇게 정말 맛있게 잘 먹었구요,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